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강릉의 기기장치는 세상이 위험하오니 임의로 지급하지 마시기 바라지요. 이 방식은 안내방송이라면 안내문에 따라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객여러분을 보실 여객선무 안풍기입니다. 저희 승부원은 고객님의 편안한 여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열차은 김천협을 출발하여 문산, 성리, 광주, 광창, 정천, 용공, 대포, 예천협을 거쳐 영주역까지 가는 고공화호 1,803열차입니다. 고맙습니다. 간장의 김천호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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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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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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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M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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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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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경촌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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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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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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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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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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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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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 오열차 39, 예찬, 예찬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예찬역 메리팀은 왼쪽입니다. 고맙습니다. 오열차 39, 예찬역에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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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